안녕하세요. 리크리팅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신TV 연구원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크리팅 최고의 기술, 프로모팅이죠. 그 프로모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멘트를 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을 써서 이야기하면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워딩 기법 10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필요한 프로모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비전에 대해서 프로모팅할 수도 있고요. 회사의 가치와 비전, 스폰서님 강사, 사업 환경, 제품 타이밍에 대해서 프로모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프로모팅은 사실을 응용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을 응용해서 자랑하기. 사실을 모르면 안 되겠죠. 사실을 알아야지만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전에 중학교 수학 교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응용력이 뛰어나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수학의 기본적인 이론,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프로모팅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가운데 프로모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프로모팅 워딩 기법 10. 나 빼고 다 자랑하기. 매력적인 포장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죠. 야 써보고 싶다. 가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딩 기법 10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 프로모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스폰서 혹은 강사를 프로모팅 할 때 OOO 출신으로 짧은 기간 안에 OOO을 달성.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전에 있는 전직과 지금 현재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달성했던 거. 전에 어떤 출신인데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길었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현재 지금 있는 사회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그 정도를 달성했다라는 그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 반대되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전직 가정주부인데 현재는 우리 회사에서 억대용봉을 가지고 가고 있어. 반대되는 사실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직업이 가정주부인데 지금은 억대용봉을 받는다고 조금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반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제품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디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어떠한 제품인데 가격은 얼마밖에 하지 않죠. 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00년에 설립되어 14년이 되어 안정권에 접어든 제조회사가 유통회사인 OO을 몇 년도에 설립해 아직 몇 년밖에 안 된 최상의 타이밍 우리가 타이밍을 얘기할 적에 몇 년밖에 안 됐어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5년, 1년, 2년 사실 그 회사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 아니면 모회사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멋지게 프로포팅할 수 있는 거죠. 워딩 기법 두 번째입니다. 적절한 상황 설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친환경 코너와 일반 코너에서 왜 망설이세요?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친환경 제품인데 가격이 일반 코너와 같다면요? 땡땡 제품이 그런 제품이죠. 브랜드 체인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회사의 비전과 가치는 이렇게 상황 설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10년 뒤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확실하게 답을 하실 수 없다면 다른 회사는 검토는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상황 설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굳이 불법에서 사업하세요? 불법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거기 오너도 아닌데 말이죠. 왜 굳이 제품을 안 만드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세요? 그런 회사뿐이라면 그곳에서 사업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데 자청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에? 뭐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품에 대해서 특히 소비자들한테 사업자들은 제품 바꿀 수 없죠. 비싸도 쓰는 게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는 선택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도 반값에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었는데 꼭 그 해외 제품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워딩 기법 세 번째입니다. 내 느낌이나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스템은 내 시간을 뺏는 시스템이었어.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내 시간을 저력해 주는 시스템이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저는 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나보고 나와서 여기 와서 강의해, 저기 와서 강의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내 시간을 계속 뺏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를 6개월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 이거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다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장님들을 갖다 넣어주면 되는 시스템. 안내만 하는 시스템. 말로는 안내만 해준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안내만 하는 시스템이었었던가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시스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죠. 제가 몇 년 넘게 사업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시스템 어필 잘하고 있나요? 혹하죠? 제품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느낌이나 생각. 내가 썼던 비포이프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얼굴 좀 봐. 30대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젊어졌잖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제 몸이나 제 얼굴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업 환경. 환경이 최고지. 전에 나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정신없이 바쁜데 회사 운오도 없이 사업을 하기도 했잖아. 하지만 지금 사업 환경을 봐.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또 네 번째 방법인데요.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율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요. 비율은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유 화법에 능숙했던 분들인데요.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적절한 비율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대중들에게 진리를 설파할 때 비유와 은유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전달한 비유의 달인이셨습니다. 아마 성격이나 아니면 부처님의 법전이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유법을 잘 활용하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오래 남죠. 단순한 사실도 재미있고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게 비유입니다. 거의 이 비유를 진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 분 떠오르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거의 탑10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비유인데요. 비유의 예시를 일반적인 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기분 최고야. 구애말 홈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기분 완전 홀인원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과 비유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포츠나 취미생활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비유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땡땡 제품은 뭐뭐뭐 같아. 이렇게 해서 스포츠나 취미생활 용어를 빌려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기억이 잘 남는 그 비유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죠. 웃음은 똥배다. 이런 정의는 없죠. 하지만 내가 비유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웃음은 똥배다. 왜냐하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재미가 나죠. 유머는 와인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기 때문에 꿈은 KTX다. 목적지까지 번개처럼 우리를 데려다 주니까. 꿈은 목표다. 우표다. 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땡땡은 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가 프로모팅 해야 될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의,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정의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세 번째 비유하는 방법인데요. 행동과 상황 비유하기입니다. 이제 팀 화합이나 팀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팀끼리는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팀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기를 끼는 것과 같아요. 재미있죠? 팀끼리 비난하지 마.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 끼는 것과 같아. 내 얼굴에 침뱉기지?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죠. 여보, 냉장고가 작동을 안 하네. 어디가 고장났나 봐. 그래?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속을 썩이는 거 보니 아무래도 냉장고가 사춘기인가 봐. 행동과 상황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비유 사용하기. 넷째, 비유 패턴을 응용하기인데요. 앞에 질문했던 분들의 얘기를 같이 패턴을 똑같이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돈, 머리, 노력 이 세 가지 중 성공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발 자전거를 탈 때 세 바퀴 중 어느 바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묻는 말입니다. 앞에 질문했던 분의 말을 그대로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응용한 거죠. 셋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자본, 지식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의자가 세 개 달려 있는데 의자의 세 다리 중에서 어느 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일과 재미는 있지만 불안정한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유 패턴을 응용한다던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돈은 많은데 매력 없는 사람과 매력은 있지만 돈은 없는 사람 중에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겠어라는 비유 패턴을 반복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비유하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시스템을 프로모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이나 명문대학과 같습니다. 사업, 쿠팡과 같은 쇼핑몰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제품이에요. 땡땡 자동차에 입사하면 내가 아무리 땡땡을 타고 있더라도 뭐부터 바꾸죠? 차부터 바꿉니다. 우리가 차 바꾸자고 했나요? 쓰던 세제 바꾸고 치약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스템을 참여를 유도할 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동네 뒷산 정상에 오를 수 있어도 우연히 에베레트 정상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시스템 참여하지 않고 우연히 정상으로 갈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비유합니다. 운칠기산. 부모를 잘 만난 사람과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난 사람. 내 노력에 비해서 어떤 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운칠기산은 마찬가지로 회사를 잘 만난 사람, 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중에서 어떤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냐라고 물을 적에 운칠기산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티다단계와 땡땡다단계. 마인드셋 할 때 비유를 이렇게 하죠. 나를 가로막는 법, 나를 가로막는 벽, 그것은 나의 문이었다.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제품 땡땡. 나의 회사 이름 얘기하고요. 드디어 주류시장으로 진출하다. 주류시장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술을 파는 시장, 또 하나는 무슨 시장이죠? 네, 메인 시장을 얘기합니다. 사업 비전, 사느냐 죽느냐, 선택이 문제로다. 회사를 선택할 때 사업 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또 하나 저는 이런 비유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많이 베어야 돈을 벌잖아요. 어느 한 나무꾼이 오늘 하루에 몇 그루의 나무를 베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한 그루도 못 베고 집에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끼나를 안 갈고 간 거예요. 무딘 도끼로 나무 한 그루도 못 베고 시간만 허비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 적성은 나무꾼이 아닌가 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시스템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알거나 이러지 않고 나서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리쿠리팅하러 막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리쿠리팅하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내 적성은 네트워크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 상대방한테 기억에도 잘 남고요. 이해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워딩 기법 10 중에 오늘은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번 시간에 제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